안녕하세요. 킹콤입니다. 제가 킹핑을 좋아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만 꼽자면 바로 먹뻥! 원래도 맛있는 걸 밖에서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? 이번 캠핑 땡! 바로 피자! 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요. 캠핑에서 어떻게 피자를 먹었냐고요? 바로 이놈만 있으면 되쥬. 집에서 손질해온 양파, 파프리카, 버섯, 베이컨 싹 다 넣어주고요. 계란 풀어서 라이스페이퍼 위에 올려 튀겨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어..어우.. 조금 태웠지만 그래도 맛있어. 잘못하면 그릇탕이 되지만 그래도 맛있어. 여러분들은 태우지 마시고 더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끝!